문법이 쓰기다 스타터 2 이구요 페이지는 10 오늘 유닛 1 처음 공부해 볼게요 그 처음에 보시면 어 마우스 마이스 이렇게 두개가 제목에 나와있어요 마우스는 쥐에요 근데 어가 붙었다는 것은 쥐 한마리구요 마이스라는 거는 리딩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쥐가 두마리 이상이면 복수 거든요 여러 마리일 때 이렇게 변해요 원래 우리가 여러개일 때 s 나 es 를 뒤에 붙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불규칙 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1번으로 내려와요 여럿일 때 라고 나왔는데 어 핸드 나와있어요 즉 손이 1개 일때는 어를 앞에다 붙여서 손 하나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손이 2개죠 손가락이 아니고 손으로 보세요 손이 2개기 때문에 핸드 뒤에 s 를 붙여서 손 들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에요 줄을 같이 그어줘요 사람 동물 사물이 하나이면 단어 앞에 어나 언을 붙여 주시고 여럿이면 뒤에 s 나 es 를 붙이는데 이거는 스타트 1 에서도 애들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습 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여럿일 때 es 붙이는 경우인데 여기 줄 그어 주세요 5개 o x s sh ch 로 끝나는 대부분의 단어 뒤에는 es 를 붙여요 라고 했죠 이해 되죠 그래서 요 단어로 끝나는 애들은 그냥 s 가 아니고 es 버스 파이토도 pu pen nome 애를 붙인거 분란 잘 붙이면 s 이에 room to ask amd 이 silly kirver 타ermo 로 as 그 으 브로 주여 items 5로 끝나지만 s 를 붙여요 라고 된 2개를 보세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피에노, 피에노스, 포토, 포토스 사진인데 얘네는 O로 끝나지만 그냥 S를 붙이는 경우 이때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라고 써주시고 그냥 S 붙이는 경우는 예외이기 때문에 암기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자 여럿일 때 발이 한 개면 어풋이라고 하고요 발이 두 개 이상이면 이제부터는 불규칙이거든요 그래서 fit로 변해요 여럿일 때 단어가 다른 모양으로 변해요 별표 해주시고 바로 해서 불규칙이라고 써주세요 불규칙 불규칙은 선생님이 암기를 꼭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it is a foot 그것은 발이다 they are fit 그것들은 발들이다 이런 식으로 발에 S를 붙이지 않고 그냥 아예 통째로 변형되는 경우거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암기예요 보세요 치아가 하나일 때는 튜스인데 치아들은 O가 2로 변했죠 그 다음에 남자 men인데 A가 여기가 2로 변했죠 여자도 마찬가지요 women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가 여자들은 women 2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린이 한 명은 child인데요 어린이들은 이거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R, E, N이 붙어서 어린이들이 돼요 전혀 규칙하고 상관이 없죠 그거 남기를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이거 외에도 또 나오긴 할 텐데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1번 첫 번째 거는 그림 보고 한 개면 어 쪽으로 여러 개면 뒤에 S나 ES 쪽 선택해주시고 조금 전에 그랬죠 쥐가 한 마리면 어 마우스 쥐가 이렇게 세 마리 있네요 그러면 마이스로 변한다고 나머지도 보시고요 치아가 한 개면 어 투스 여기 입 안에 치아를 다 말해 치아들이기 때문에 티스로 선택해주시고요 자 13페이지로 갈게요 13페이지는 배열이에요 배열이라는 거는 너희가 뭔가 추가하지 않고 문장을 배열해서 그냥 맞추면 되거든요 대문자를 제일 앞으로 it 그 다음에 동사 is 넣으시고 마지막에 명사를 넣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4번 한번 풀어 볼게요 4번 풀면 day 바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are a r e children 그들은 어린이들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순서만 바꾸면 돼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 UK 여기